인동남 선생님입니다 이분 작곡가로 유명하신 거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은 방송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우리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추로 좀 돌려나고 손절없이 강세울릉 거꾸로 좀 돌려나고 바람 가락 구름 가락 벌떡은 내 청춘 소정의 물처럼 세월 속에 변해만 가네 하늘이 부를 때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하늘이 부를 때까지 손절없이 강세계 흡우 밖으로 하늘이 등장 asp 연마다벌 illum uxv 강물처럼 흘러간 세월이 꺼물어져 올려나 서산에 지는 해는 다시 돌아가는 해 우리의 인생은 한 번간에 못 온다 아, 하늘이 부를 때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해 아, 하늘이 부를 때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해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해 아, 하늘이 부를 때까지 아, 하늘이 부를 때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해 감사합니다.